누구야 이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위테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약속했던 저수지에서 쓰레기 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촬영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낚시도 했고 불길이도 많이 잡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았던 저수지 깔끔하게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착용하겠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나올지 몰라요 장갑 닦이고 시작하자마자 쓰레기가 있어 칸타타 누구야 나와라 칸타타 누구야 이거 나 칸타타 무슨 저수지 입구부터 이런게 나오냐 근데 뭔가 겁나 많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가보다 가보다 도대체 저수지에서 무슨 쓰레기를 버리냐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야 마크정식 드신분 지금 손드세요 마크정식 스티로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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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콘 아저씨들의 지렁이통입니다 지렁이통 이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버려 도대체 해물짬뽕인데 오씨 야 이거 요즘 나온거 아니냐 해물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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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콘 지렁이통 빵뚜아 먹은 사람 나오세요 올해 여름에 빵뚜아 먹으신 분 누굽니까 이거 빵뚜아 아주 세트로 버려놨어 지렁이 지렁이 스위트콘 이거 5년 전에 먹은거 같은데 누가 ㅋㅋㅋㅋ 야 이거 레스비 이렇게 많아 여기 이거 내 생각엔 이거 5년 전에도 레스비 먹고 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레스비 먹고 버리고 약간 이런거 같애 자 범인 나오세요 미치운 벽을 낚시하다가 이거 버린사람 나오세요 지금 다소하면 봐드립니다 포켓용 화폐 제일 잘 보여 제일 잘 보여 이 정도면 같은 사람 아니야? 저기서 파란색깔 또 있어 가보자 가보자 야 이건 최근이다 진짜 이건 최근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버렸어 지금 식혜 5대의 유물 타는 것 아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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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엄청나요 지금 와 겁나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뭐야? 와 아무튼 겁나 징그럽게 생겼어 메비누스 누굽니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어? 박혀있는데 이렇게 연결된거 아니야? 야 잠깐만 이렇게 연결된거 아니야? 자 내가 뽑아볼게 아니네 아니네 와 진짜 뚜벌락이 잡아줄게 지렁이 파밍 지렁이 파밍 병맥주 던진 사람 누굽니까? 자소하십쇼 용서해드립니다 병맥 이게 쾌 자소하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누굽니까 이거 맥스 여기 불탄가스를 버려놨어요 가스는 없는데? 근데 이게 한 4개 정도? 어 돼요 굉장히 많아 아니 이런 거 타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 물에 안 들어가게끔 해놓겠습니다 너무 타락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저수지에 왜 버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같아 맞죠? 이걸 왜 저수지에다 버리는 거야 누구야 이거? 1,2m 1,2m 4,3m 4,3m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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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m 2,3m 3,2m 1,2m 와! 부르기! 와! 부르기! 뭐야? 잠깐만 부르기 엄청난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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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예상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해? 너무 쇼킹한다 지금? 아! 미안! 언뎅터시 물러가 있어! 이런게 엄청 많아! 오! 새우다! 미무세우야! 너 우리 수족관 갈래? 야 새우가 있구만! 야 씨 부르기! 부르기! 아우 이 새끼! 이 말이야? 오우! 야 배수새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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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도 주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와 어머머 50리터 두개거든요 50리터 두개인데 이렇게 꽉 찼어요 자 그리고 원풀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큰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를 주워 봤는데요 아직 여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방문을 해서 쓰레기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산 물속에 있었는데 엄청 무거워요 이것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제가 치워보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리TV 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생각보다 엄청 많았네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순 없잖아 가자 어떻게 되겠지 자 갑시다 큰 건 저희 고양이 줘 고양이? 어디 고양이가 있는데? 아까 저기 있던데 아 그래? 고양이 줄까? 고양이가 생선 좋아하잖아 저녁